하나님의 최대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당과 이부를 유대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당과 이부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누구보다도 에덴 농산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뱀이 자기가 뭐라고 유혹해도 얼른 잡아서 몸보신을 했을 것이고 에덴 농산에는 그 없던 뱀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있는 것일까? 아니면 허구의 존재일까요? 이 사탄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그건 허구의 존재야 그딴 게 있을 수 있어 21세기에 무슨 사탄이니 귀신이니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무관심하면 사탄은 마음 놓고 활개를 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노란합니다 이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간교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사탄이나 귀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주팔자니 귀신축출이니 빙의이니 점괴니 무당이니 점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신봉하고 두려움의 삶을 스스로 위축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제 발로 사탄의 수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20세기 언어로 밝힌 사람이 바로 스카펙 박사입니다 이 스카펙 박사는 아주 따뜻하고 국률함이 가득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낫게 하려고 애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찰린이라고 하는 여자 환자를 계기로 그는 사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별로 심각한 증상이 없는 찰린은 여러 해 걸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금 더 호전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찰린의 배우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존재가 찰린을 소나기에 사로잡고 스카펙 박사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는 그런 낌새를 챕니다 그날 이후로 스카펙 박사는 사탄, 악, 막귀, 악령, 축출 등 종교와 문화를 망라하여서 악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귀신을 축출하는 한 기도 단체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오직 기도로 악령을 축출하는 그곳에서 마침내 한 남자의 몸속에 자리 잡은 악령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상황을 스카펙 박사는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에게 거짓의 사람들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귀신이 분명히 말을 하게 되자 그 환자의 얼굴에는 사탄적인 것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나타났다 믿겨지지 않는 경멸적인 웃음과 극도의 저기와 악의가 가득 찬 표정이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파충류의 눈처럼 둔탁스럽게 감겨 있다가 먹이를 잡기 위해 달겨들 때처럼 느닷없이 증오의 시선과 함께 번쩍 떠지고 나였다 모든 이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완전히 낯설고 비인간적인 존재였다 그 영은 절대적으로 시종일관 인간의 생명과 성장을 거스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었다 한 번은 우리가 그것에게 왜 그리스도를 반대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지 나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기를 원해 그래야 싸우게 되니까 계속 더 물으려 하자 그것은 축사자에게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너도 죽여버리고 싶어 그것에게는 창조적이거나 건설적인 것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다 완전한 파괴성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 스카펙 박사는 마흔이 넘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머지 생애를 악을 규명하고 악과 싸우는 일에 헌신하다가 한 재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사탄의 몇 가지 명칭과 행태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관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2사여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지켰는 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 사탄의 의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상대방을 파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파괴성 그 자체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명칭들은 사탄의 그 정체와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2장 10절 밤낮 참소하는 자 참소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춰내서 고자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남을 파괴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시한 존재야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라면서 아주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위촉시키고 마침내는 스스로 생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소하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서 만약에 비난을 한다고 했을 때 듣고 있는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남이 막 이렇게 참소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불쾌하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솔깃하고 거기에 동조한다면 나 또한 사탄에게 함께 놀아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말씀을 빼앗는 자 우리들에게 생명이여 빚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입니다 그 외에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살인하는 자들 모두 다 타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카펙 박사의 증언에서 사탄을 그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지 않으냐고 그것, 이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라는 뜻입니다 넘빙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뜻이 아니라 절대로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간교하고 막강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 살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걸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스카펙 박사가 말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악을 결코 직접 행할 수 없다 사탄이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을 죽이거나 직접 해를 끼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짓의 압이 참소하는 영, 미혹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영, 속이는 영 등등 사탄의 별칭들은 사람들은 미혹하여서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로 악용합니다 찰린을 사로잡아서 찰린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치료하는 스카펙 박사까지도 파괴하려고 한다는 그렇게 다시 말해서 사탄의 유일한 힘은 유일합니다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탄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거짓의 압이라고 단정하십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는 인간의 말로 바뀌자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와서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자 이브와 아담은 사탄의 하수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제 쉽게 가지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이브를 한층 더 부추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브가 눈을 들어서 과일을 보니까 참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과실을 따먹고 맙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실제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 그렇다면 사탄의 말이 옳다는 것일까요? 밝아진 그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영어에 seemingly라는 말이 있습니다 seemingly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하게 보였고 실제로는 맛도 없는데 보암직도 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게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돈이야 아니야 건강이야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돈입니다 서로 다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요즘에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계도했다가 맞아 죽은 어른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사탄의 교묘한 조정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소나기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목표는 겉으로 드러난 가짜의 온 생명과 에너지를 속게 하는 것입니다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뭐예요? 자신의 벗은 몸입니다 바단과 이브가 눈이 밝아지자 그저 겉모습, 외모, 육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귀국해서 가장 놀란 것은 대한민국의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의 열풍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성형중독증이란 말까지 생겼고요 이제 다이어트는 거식증이니 뭐 그래갖고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린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전혀 근거 없는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옴매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못생기고 뚱뚱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루저 취급을 받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명품의 이름을 빌어서 텅 빈 자신을 은폐하고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 온갖 에너지와 돈 그것을 낭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나라가 집단적으로 사탄이 가라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겉으로도 나는 가짜를 위해서 탕진되는지 경악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파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는 구절이 6절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자가 그 실가를 따맞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바로 죄의 전념성입니다 이 전념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점입니다 조이팔인가요? 엄청난 돈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엮어들었습니다 그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영혼이 병든 부모는 자녀도 병든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병든 목사는 교회를 병든게 합니다 바로 죄의 전념성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데 한 숟갈의 누룩이 누룩 전체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더 깊은 수롱에 빠져버리는 것은 필연이고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의 원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이 일반 사회에서는 죄라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 빗나가 있으면 죄라고 한다는데 깊은 뜻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심화되는 죄의 심각성을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는 것은 바로 죄의 은폐를 말합니다 사탄은 죄 지은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죄를 은폐하도록 부추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과 에너지를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데 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끝도 없이 가릴 수 있다고 부추겨서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죄를 낳게 하여 끝내는 파멸하게 만듭니다 스카펙 박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존재는 존재 목적은 오직 파괴이며 그의 존재 방식은 은폐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는데 그 징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하여 어둠 속으로 숨는 것 그 자체가 정죄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의미심장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면 4장 6절에 가로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두 번째 시험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 그것을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얘기에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줬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버리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가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사탄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넘겨준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무거운 것을 들어올려도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미란 선수는 가장 무거운 것을 들어올렸다고 금메달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광을 창출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들에게만 권세와 영광을 창출하도록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탄에게 헌납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속아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넘겨줍니다 언제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일까?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였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큰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일이라고 물개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국회의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면서 겸손한 척 가장하고 그의 힘으로 자신의 치부와 일신영달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사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선 그거를 자기가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를 떠받듭니다 그게 자기 왕국입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잘못해도 그 사람이 없으면 고향이 발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를 계속 추종하고 높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인가 하고서 생색을 냅니다 그저 생색을 내죠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목회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 열심히 한 사람 띄워주는 일 그거 공평하게 잘 띄워줘야 합니다 안 띄워줬다가는 목회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알아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그 작은 용돈을 마련해서 열심히 열심히 저금해서 아내 생일날 예쁜 반지를 선물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고서는 기뻐하면 되는데 얼마 줬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영광을 만들어낸 것이죠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꺾여버리죠 그러면 그 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렇죠? 목사는 자기를 떠받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했다가는 잘라버린다는 게 그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애써서 서로 만들어낸 그 영광과 권세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생색내거나 독점하거나 휘두르거나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악과 대항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지 못할 때 서로 비방하고 거기에 편승하고 그래서 악이 악을 낳고 악이 낳고 거짓을 낳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휜탁해지고 열심히 만들어낸 권세와 영광은 몽땅 다 사탄에게 넘겨지고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에게 넘겨준 권세와 영광을 비로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치 않는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바보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힘도 능력도 그 마음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때 있죠 절대로 왼손 내가 내 왼손이 모릅니다 정말 매일매일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군림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훌륭한 주의 몸된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향하라 하지만 사탄은 겉겉대기 외모를 치중하게 하고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겉사람을 꾸미고 위장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사탄은 육체의 건강,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사탄은 편안함만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높아지라고 합니다 사탄의 말에 따르면 끝내 악한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더불어서 무적행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절대로 사탄의 계기에 노란하지 않고 사탄이 나를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이 귀한 허락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을 보게 하시고 그의 괴기에 노란하지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와 수많은 재능들 나를 빛내고 나를 내세우고 높아지는 데 쓰시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 나를 통하여 죽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그 기쁨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말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